화려하게 할 화검의 전사들이 지금 워밍업을 통해 홈기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승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승리 하이파이브를 우리 인천 아카데미 까맣고에 문의 신청해 주신 우리 인천 백 가족분들께서 함께해 드리고 계십니다. 사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쪽 끝도시의 사람들 인천 전용 경기장의 특별한 관람에서 인천은 탱크석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석과 S석 사이에는 탱크닝 테이블 섬에 드리고 2석과 S석 사이에는 화이트 테이블 섬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이트 테이블 섬에 쓰신 여러분께는 화이트 맥주 네비 섬과 함께 각광정이 제공됩니다. 맥주처럼 짜릿한 축구관람 타이프 테이블 섬과 함께하세요. 쾌적한 인천 축구관람을 위한 셰프 트럭 스카이라운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끗한 함께 다양한 음식들 셰프 스카이라운즈는 시아가 좋은 W석과 N석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천 유닛과 함께하는 럭셔리 축구관람 스카이라운즈에서 함께해 주세요. K-1구원 최고의 연품샵으로 인천 유닛에 드리는 플로화핏입니다. 플로화핏은 2석 장래 매장과 W석 장외 매장 두 곳이 이중 중입니다. 바뀌었다 끄란 2019년 신상 황홈의 유니폼과 머클러 그리고 MB 상품 등을 바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선과 안더블과 들어가서 모두 당기 시작 2시간 정도 따라 당기 종료까지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있습니다. 반기기 여러분의 나누니어 부탁드립니다. 다른사람들과 그리고 커피가 생긴 이선 블루카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즈콘을 제시하시기 사이즈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알람, 늘려 북측광장에는 세금트럭, 포동트럭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분시, 불모기광이트버버, 박광정, 박고야키, 뉴욕박도브들 많은 음식들이 엔처스맨과 함께 승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즐겨보세요. 자,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2019시즌 개막전 박엄의 전사들과 함께 할 준비 되셨나요? 오늘 경기 준비된 이벤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프타임, 우리의 승리의 기운을 뿜뿜! 오모랜드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구요. 두 번째